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교훈에 거주하고 있는 18살 이기우라고 합니다. 니들에게 보냈을 테고 왜 니가 하던대로 해? 사람 죽은 소리네? 바로 앞에 당장 갖다 놔봐 너의 money back 했어 너가 벌어놨던 돈은 곧 내 두 배가 될 테고 니들에게 말 안 해도 눈치까지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 들었던 놈들은 곧 느끼겠지 너만 나의 체급차에 와 감사합니다